자, 8번 문제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어느 햄버거 가게의 메뉴판의 일부다. 이 가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빵, 패티, 패티의 굽기의 정도를 한 가지씩 고르고 야채는 두 가지를 골라 햄버거의 한 종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. 만들 수 있는 햄버거의 종류는 단,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고르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요. 패티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패티의 굽기 정도를 고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, 자, 빵에 햄버거를 만드는데 패티를 넣지 않는 경우는 패티의 굽기 정도를 고르지 않는다. 그렇다면 패티가 들어가는 경우,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누셔야 되겠죠. 첫 번째, 자, 패티를 넣지 않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빵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2, 그 다음에 패티는 넣지 않기 때문에 굽기의 정도도 선택할 필요가 없겠어요. 그럼 야채만 골라주시면 되는데, 이 야채는 몇 가지를 고른대요? 어, 두 가지를 고른대요. 그렇다면, 자,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. 그 다음에 하나를 골랐으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겠죠. 그런데, 토마토를 고르나 양파를 고르나 양파와 토마토를 고르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? 나누기 2 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패티를 넣지 않는 경우의 가짓수는 몇 가지다? 20가지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패티를 어떻게 해요? 넣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빵은 몇 가지 고를 수 있나요? 두 가지. 그렇다면 패티는요? 하나, 둘,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겠죠? 그래서 두 가지. 그 다음에 패티의 굽기 정도도 미디움 웰던 두 가지. 그 다음에 야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중에 하나,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를 고르는데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누기 2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약분하셔서 4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몇이다? 80가지가 나옵니다.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20 더하기 80은 몇 가지다? 100이다. 그래서 정답은 몇 번? 4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5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